영암후 월줄산에 용암사지가 있는데 그 용암사지에서 아래쪽으로 100m정도 내려오면 대나움숲이 있고 그곳에 낮은 석축이 있고 그 이외에 이와 같이 좌우로 2기의 석종형 부도가 세워져 있습니다. 왼쪽에 있는 부도는 정면에 주감당이라고 세로로 명문이 새겨져 있어서 주인공을 알 수 있지만 자세한 행정은 알 수 없습니다. 오른쪽도 명문이 있는 것 같지만 판독은 어렵습니다. 어쨌든 용암사지의 조선 후기에도 스님이 머물렀음을 알려줍니다.